네,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오케이, 들어볼까요? 히트 뭐래요? 히트 뭐래? 히트 히트 자, EA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야. 선생님이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거야. 예, 기억이 잘 안 나죠? 오케이, 자 EA는 두 가지 소리를 냅니다. 둘이 힘으로 합쳐서 소리가 하나가 뭐 EA, EA 되는 것도 아니고 EA 되는 것도 아니고요. 얘는 둘이 합쳐서 두 가지 소리가 됩니다. 뭐 또는 E 또는 EA가 돼요. E나 EA 여기서는 뭐가 됐다? E가 된 거예요. 히트 적어줄까요? 많이 했잖아.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러 히트 안 쓰고 왔어요. 뭐라고요? 히트 오케이 눈치도 빠르네, 힌트 안 쓰고. 오케이 일단, EA는 어떤 소리가 될까? K 그렇지, 뭐라고? K K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얘한테 찾아가서 니 이름 뭐야? 라고 볼 거야. A 그렇습니까? A가 A A 근데 E는 E한테는 안 나와요. E는 뭐? E가 E한테는 안 나와요. 여기에 E가 오는 경우가 잘 없어. 이게 특징이 뭐냐면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글자 A, E, I, O, U 말고 다른 글자 하나 오고 그 다음에 A, E, I, O, U 중에 하나가 오는데 여기에 E가 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.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러면 거기에 E가 오면 E도 자기 이름이 뭐라고 생각해요? 게임 그렇습니까? 게임이고요.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될까? 힐 그렇지 힐 힐 오케이 조심해야 될 건 L이 두 개 있어요 힐 힐 힐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될까? 갭 그렇지 갭 갭 갭 갭 소리 내겠죠 A가 무슨 소리 됐다? A가 A 자 근데 이거 있지 A 소리 이거 누가 내지? E E나 또는 E, A 같은 애들이 내죠 E, A가 E나 A 된다 했죠 갭 오케이 갭 어? 그게 무슨 말이죠? O O에 E 있잖아요 O에 E 아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? 아니요 O에 E요 O에 E 아니 O A E 아 아 아 O에 E E E E E E E랑 게임이 잘 만날 수 있어요? 꼭 그렇진 않아 영어는 좀 그래 근데 제일 많아 이게 제일 많아 점점 점점 쉬워져 있기는 어쨌든 지금 하는 게 제일 짜증나는 거야 좀 있으면 이제 대화 파트 이제 B 체크 시작하니까 요걸부터 B 체크 끝나고 나면 대화 파트로 넘어갑니다 갭 갭이었고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연습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소리될까요? KEEK 그렇지 KEE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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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 차다 이런 뜻이야 KEE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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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EK가 뭐가 될 수 있다 KEEK KEEK 자 또 나중에 시험칠 때 뭣도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뭣도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뭣도 이렇게 쓰지 마시고 KEEK 이렇게 써야 돼 배도록이면 KEEK KEEK 그 다음 얘가 어떤 소리될까 KEE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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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유가 있잖아 오유가 있잖아 자 오가 내는소리 한번 보자 오가 내는소리 오우, 오, 아 어 여기서는 아가 된거야 아, 유는 유가 내는소리 세가지 내 이름은 유 유, 우, 어 여기서는 우에서 아우가 됐어 아우야 아우 아우 오유가 아니고 아우유 됐습니까? 그래서 얘가 뭐다 하우스 집이란 뜻이죠 하우스 여기 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내 이름을 불러도 하는거 아니야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얘는 하우스야 집이잖아 집 하우스 여기가 하우스 해 그래서 오유는 아우야 하우스 해 끝에 소리 안 나는 이가 있어 다음 기그 기그 그럼 들어올까요? 에그 아니 뭐래 어? 내 금제 어 스파인드인데 저 저희 쪽에 에그가 좀 좀 낮아 보여 음? 음? 뒷목표가 아닌데 이거 어 이걸 못 잡혔다고? 식구 쪽이라고 되어있는데 식구 쪽이 맞춰? 어 빠른 책하고 있는거야 지금 위책이잖아 위책 이건 복합 아니야 지금 복합을 하고있으면 이렇게 자 이건 책이야 책할게요 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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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예요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. 얘는 어떤 소리될까요? 근데 이 경우 뒤에 없어서. 오케이. 얘는 선생님이 EY가 무슨 소리냅니다. EA는 뭐 냈더라. EA는. E나? 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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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EY는 뭐 됩니다? 해놨을꺼야. A. A 됩니까? A 됩니까? 아. A. E. 된다. 이건 Y. 저건 A. 이건 Y. 어. 여기는 A고. 요거 Y다. 자. EY가 뭐 된다 했어. EY는 E가 됩니다. EY는 E가 돼요. 그러면 얘는 뭘까? K. K. 열쇠. EY는 E가 돼. 그럼 이름 뭘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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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 같아 그냥. 대충 찍어 맞춰봐. 멍키. 에잇. oikein. 멍키. ız. 멍키. 오케이 얘는 뭘까 어쨌든 오케이 오 거의 똑같았어 들어볼까 허니 허니 버터집 할 때 이게 허니야 꿀이죠 꿀 알겠습니까 허니 허니 이거 봤어 못 봤어 이거 이렇게 써 놓고 봤어 못 봤어 봤어 못 봤어 이거 보고 그냥 지나가면 돼 안돼 이거 아이가 이 소리 할 수 있다고 새로운 사실군 이렇게 해야될 거 아니야 허니 알겠습니까 얘는 허니였어 오케이 자 얘는 어떤 소리 날 거야 우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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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아그 얘는 소리 안 나 허니 하니 gio 됐습니까? 오케이. 계속해서 오케이. 선생님이 TH가 뭔 소리 난다고 하셨는데 TH, CH, SH, PH TH는 안 나요? TH는 안 나요? TH가 TH가 취고 CH는 취고 TH가 쉬고 TH는 그런데 그렇게 소리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? 어떻게 소리되면 안 되겠어? 혀를 살짝 울고 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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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메롱 하면서 해야 돼. 메롱메롱. 네. 네. 그렇습니까? OK. 그럼 뭐 할까? OK. 그럼 뭐 할까? TH는 뭐 할까? TH는 F F F가 아니고 F F F OK. 그래서 얘 합쳐서. 어쨌든 얘 뭐가 됐을까? 얘가 TH는 TH는 THE F F F F F F F F F 디스 디스가 아니고 디스 디스 혀로 살짝 무거워 디 소리를 냅니다 오케이 다음 녀석 아까 저거 있잖아요 방금 했는데 그걸 또 말했어요 티에 이렇게 넣었네요? 안 넣죠? 어떤 소리가 될까요? 그렇지 핏 뭐라고요? 핏 딱 들어맞는 어울리는 어울린다 피씨는 F하고 I하고 그리고 SH이며 푸시 랩 피씨 오케이 다음 갑니다 얘는 어떤 소리 될까? 누가 했어요? 개그 객 뭐라고요? 객 개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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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그 개그 콘서트 할 때 객 객 오케이 그래서 빌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앞에 얘 대표 소리 됐어요 두 번째 대표 소리 됐어 근데 얘가 대표 소리를 해서 얘가 대표 소리를 해서 얘가 소리가 A가 소리 4개 갖고 있잖아 그럼 첫 번째는 내 이름을 불러도 마지막이 힘 빠졌으면 안 접었잖아 그래서 얘는 대표 소리 첫 번째 대표 소리 아 뭐야 두 번째 대표 소리 됐고요 그 다음에 애는 힘 빠졌어 깔어 갈어 굿 갈어 굿 갈어 굿 갈어 굿 오케이 들어볼까 가라지 네? 가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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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에 쥐는 그가 됐는데 여기에 쥐는 뭐가 됐어? 쥐 어이 그지 같다 가라지 그지 같다 가라지 그지 같다 가라지 그지 같다 가라지 그지 같다 쥐가 가라지 가라지는 그지 같애요 에? 어 맞았어 잘 맞췄어 오케이 쥐는 그지 소리 났다고 했구요 계속해서 피 그렇지 핏 아까는 핏 이거는 핏 오 발음 잘했어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날까요? 겟 원래 기체라는 뜻인데 방구 방구를 보고 게스라고 그랬어 뭘 보고 게스라고 한다고? 못 들었죠 또 그다 계속해서 오는 두번째 대표소리라고 했어 요 하트 오 오케이 그다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될까요? 딥 그렇지 딥 딥 딥 어이구 얘는 겟 그렇지 겟 겟 요쪽 나간다 나은 얘는 빙 빙 와우 빙 오케이 얘는 뭐 어디서 보았던 거 하나 있지 않니? 네 오우 오우 얘는 뭐 또는 뭐가 된다 했지 히 아니면 퇴 그렇지 여기서 이 됐어 히 히엘 그렇지 뭐라고? 히엘 오케이 히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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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애가 이름 히엘 오우 그렇지 오른거 딱딱 눈에 들어오면 좋은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뭘까? 에 오케이 얘는 소리 안내나? 아 히 어 얘가 이 소리내나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얘는 그렇지 첫번째 대표소리야 백 백 뭐라구요? 백 오케이 수고했구요 시험 마무리 하시구요 잘 지내도록 합니다